오늘 대석전자 보면서 또 여러분께 대응자를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차트가 보면요. 161선과 121선 사이에 차트가 계속 놀고 있어요. 이 아래에서 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어디 하나 위로 튄다는 거예요. 가격폭도 3천원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폭이 3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디든지 슈팅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폭이 낮기 때문에 손절가도 적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려도 2만 5천원만 안 뚫리면 어?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2만 5천원 짧고 한 2만 4천 5백원 2만 4천 5백원 이게 왜냐면은 61선 딱 그 경계라인 뚫리는 거시거든요. 여기 뚫리면 바로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딱 여기 이 캔들 위에 종가가 2만 8천대에 안착이 된다 하면은 얘는 바로 그때부터 4만원까지 목폭가 가져가야 됩니다. 짧게 보면 3만 5천원 정도 손해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그거를 생각했을 때 리스크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한 3배에서 4배 커요. 5% 손절이면은 20% 수익이고 10% 손절이면은 얼마예요? 40% 수익 나올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아요. 지금 키키에 손절 나갔자 한 10% 4배일 거예요. 수익 먹을 땐 최소 30% 이상 먹으니까 지금 수급을 보면요. 얘는 절대 일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연기금이 아무리 팔고 있다 한들 지금 포트폴리오 딱 바뀔 시즌이군요.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다 한들 아직까지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런 거로 봤을 때 실적 펀더멘탈적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이번에 뭐가 터졌죠? 호재가 터졌어요. 자 반도체 신경망 기판 AI 전기차를 움직이는 FCBGA라고 기술 이게 칩을 좀 여러 개 넣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칩이 PCB판에 처리량도 올라가고 속도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자율주행차도 결국은 AI로 나중에 돌아갈 건데 생성형 AI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다. 지금 주도를 하는 거는 HBM인데 HBM 말고도 다른 게 분명히 또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속도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공급난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대. 이게 전 세계에서 제조업체가 10개밖에 안 돼요. 10개 정도. 거기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3개의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덕전자가. 가장 큰 회사예요. 대덕전자가. 전 세계에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10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대덕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첨단 산업에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지금 이거는 분명히 크나큰 호재고 지금 판다 한들 지금 왜냐면은 기관들이 왜 자꾸 매도세가 나오냐면은 외국인들이 자꾸 지금 수익 실현하려고 지금 단타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과 들어와버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살라면요. 3만원 3만 2천 5백원 이럴 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원래 한때 이렇게까지 갔던 애들이고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또다시 갈 거예요. 옛날에 한미반도체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이. 자 그리고요.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도 보세요. 이게 이번 연도는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의 웬만한 모든 기업이 이번 연도는 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이 이거보다 더 잘 나온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치만 나오더라도 지금 대덕전자는요. 시총 2조가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1조 3,400억 정도인데 2조가 되려면은 주가가 4만원은 돼야 될 거예요. 최소. 그러면은 우리 수익 딱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지금 사서 내가 4만원에 판다? 그럼 나 몇 퍼센트 수익이지? 벌써 생각해보세요. 40% 이상 수익이에요. 근데 손절은 얼마예요? 10%도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들. 이거 왜 안 가요? 맞잖아요. 제가 가격대 손절값, 목표값 싹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고 제가 다 말려드려도 까먹어요. 다들. 안타깝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목도 아픈데. 제가 만들어놨어요. 대적전자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별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A, B안 적어서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딱 적어놔서 정리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냐면은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알아야지 보내죠.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든 뭘 알든 해야죠. 위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이 자료지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히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딱 대덕전자 네 글자만 간단히 적어서 여기에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이분이 대적전자 자료 필요하신 분이구나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네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주식을 왜 해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잃는 분들이 나오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음으로 돈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잃고 있는 분들 있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으면요. 아마 앞으로는 잃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 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드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은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레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